수상소감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영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들은 우리말로도 영어로도 꼭 등장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요. 블랙핑크의 로제 씨는 코첼라 공연 경험에 대해서 surreal, 초현실적이었다라고 말하고요. 영화 미나리로 해외 영화제에서 거듭 수상을 이어가는 윤여정 씨는 이 상황이 unreal,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맞는 단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런데 인기 가수 헐 역시 하지만 앤드라데이는요. 어쨌든 둘 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네요. 그렇다면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까요? 초현실적이어서 꿈을 꾸는 듯하고 판타지 속의 일들 같다고 말할 때는 surreal, 반면에 믿기 힘들고 가짜 같다라는 뉘앙스는 unreal입니다. 아주 오래전 경험한 것들도 진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surreal과 unreal이라는 단어도 수상소감 속에서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진한 영어 공부를 응원하는 일간소울 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